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톤 사다리차입니다. 상연 자동 사다리가 장착이 되어있으며 메가트럭 225마력 중축으로 5m30 적재함이 있습니다. 바닥은 9T 보강 완료가 됐으며 DPF가 장착이 되어있으며 또한 무선 리모컨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게 적재함 갈비뼈가 보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2004년 등록이구요 연식은 2005년식입니다. 주행거리 43만키로 수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있고 또 적재함이 보강이 완료됐으며 9T가에 장착이 되어있으니 아주 쌩쌩한 차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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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